한글자막 by 한효정 기키우며 아깝게 마음을 믿은 친구 옆에서 행복한 선생님이 정해주는 제 친구가 나의 짝꿍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신과 신의 새 마음 사이좋게 지내라는 선생님의 감천 말씀에 어떤 날이 제일 좋을까 뭘 먼저 물어볼까 두근두근 뛰는 맘을 물러 집 삼키고 자 바라보며 얌전하게 한 잔뜩에 망설이는 나래고 써주는 나의 짝꿍 마음 없지 않았을까 좋아진 내 마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네 네 네 네